4, 4, 5 야야 잠깐만요! 어머! 어머! 이거... 너는 왜 하냐? 5, 4, 5 오 야야 된다, 된다, 된다 너 된다 된다, 된다, 된다 너 된다 하하 잘했어, 진짜 잘한 거야 어, 현란해, 어머! 어머! 본인이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잘한 거야 어, 현란해, 어머! 본인이 할 줄 알았는데 두 글자잖아 두 글자, 두 글자야 그냥... 자, 그냥 주환이 알아들을 거야 그냥 막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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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이 힙합 같은 소리 하네 아니 왜? 야 누가 힙합을 이렇게 그럼 어떡해 아 힙합 맞잖아 힙합을 이런 식으로 해 야 그거야 그거야 거짓말이야 그거야 권 교수님 벌써 피곤하셨나 아 나 진짜 눈물 나 그냥 제자들하고 장기자라는 춤 왔다고 생각하세요 준비 시작 뭐 어려워? 단순하게? 오케이 오케이 말은 안 돼 두 글자야? 아니 웨이브를 왜 하지마 누구 하지마 좀 보여줘 웨이브 그만해 저는 왜 내밀어 아니 안돼 진짜 아니 그걸 왜 아니 그걸 보여줘야지 아니 그걸 보여줘야지 아니 그걸 보여줘야지 언니 아니 그걸 보여줘야지 언니 왜 완전했어 잠깐만 큰일 난다 큰일 났어 정답 감사합니다.